자, 처음본 총으로 치킨 먹기 시작할게요. 치킨 먹으면 방종할 거고요. 얼마나 놀랬으니까. 그리고 미션 주신 하야라님 감사합니다. 재밌을 것 같아. 이런 미션 오랜만에 받아봐가지고 못 먹으면 24시간 방송? 12시간까지 해보자. 12시간까지 해보고 안 되면 방종하는 거고 24시간 힘들 것 같아. 여기 가야겠다. 여기 좋은 거 많이 나오거든. 아직 시작 단계라 그런가 그렇게 가운데 집으로 갈까? 이걸 잘 골라야 된다고. 안 돼. 궁극 뜨지 마라. 나는 가운데 집에 갈래. 가운데 첫 집에 뭐가 있을까? 뭐가 있을까? 움푹까지가 괜찮을 것 같은데. 아, 나 안 보려고 그랬는데. 와, 저기 엠포 보이는데. 아, 엠포 있는데. 야, 저 석궁 하는 게 어딨냐. 석궁보다 낫다고 하니까 위안되는데. 존버는 승리한다. 중, 꼬박이 미래다. 나 이거 먹어도 되니? 야, 이거 바로 앞에 가는 길에 떨어지냐. 다 먹고 챙기고. 오, 나이스 길링. 이걸 어그를 막아서 나무 옆에다가, 이런 데다가 버려두자. 와, 어떻게 보급이 앞에 딱 떨어져주냐. 운도 좋다. 와, 삼조기까지. 잠깐만, 삼조기 여기 있으면은 이거 먹은 애가 나 죽이거든. 2층 어딘가 숨겨놓고. 운 얼굴 잘 보이지 않아? 네, 바로 보이지. 물 떨어지는 소리는 코코 정수기예요. 고양이 정수기. 꺼줄까? 오늘 청수기 저거. 저거 정수기 청소를 좀. 고맙습니다. 얼마나 놀랬을까? 얼마나 놀랬을까? 또 걸리네. 가운데 가야겠다. 조금 있어볼까? 지금 뛰다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. 이 집 큰다. 진짜 구리다. 그나마 나 이 자리가 좀 아늑한 것 같아. 그치. 소리 질렀을 거야. 이렇게 했을 거야. 너무 놀래면 키보드에서 원래... 오, 놀래요. 이 집은 아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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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미건이라. 어설톡이 나가면 죽거든. 소음기에서 멀어져. 소음기 사운드에서 멀어져. 와 50발 개꿀 야 여기 숨어있냐 먼저 뛰어가도 죽겠는데 낯선니 너 지금 와 이거 좋네 얘 피 안달았어 아 얘도 피 없었는데 왜 피를 안 빨냐 피 빨고 같이 하지 아쉽다 간다 나 왠지 자기장이 위로 줄 것 같아 이렇게 줄 것 같아 요즘 자기장이 위쪽으로 잘 잡히더라고 찰리? 찰리 가자 나 안 봤다 아무것도 아니 아니 이게 뭐야 아직도 미션 중이냐고요? 저 이제 두 번째 판입니다 나 오늘 사주 경기 되게 열심히 하지 않니? 사주 경기 잘 봐 발소리 아 비는 것 같은데 역시 내가 들은 게 맞네 발소리 들리고 하나 더 들렸어 너 조심해 아우 깜짝이야 어디지 어디지? 쫄아서 뺀 거 아닌다 봐주는 거다 약 좀 챙길까 그랬다 일반 딸기비 사람이 있겠지 가서 갈까? 지금 리조트에 박을까도 생각했는데 리조트 박으면 여기 딸기비도 많고 지붕에 있고 막 그렇게 하면 여기가 더 힘들 것 같아서 차라리 여기서 뚫고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쪽으로 왔어 저기 사람 있는데? 쟤 뭐하냐? 쟤 뭐하냐? 아니야 이건 이게 더 잘 어울린다 번덕이 있을 거야 이쪽으로 나가자 깜짝이야 절대 먼저 출발하면 안 돼 풀풀도 죽을 수도 있으니까 아까워도 가득 채워서 2초 1초 잠깐 살짝 걸쳐도 오른쪽에 있는 거 알았으니까 왼쪽으로 가자 이번엔 왜냐면 오른쪽으로 소리가 나서 자기장 안에 있는 애들도 오른쪽으로 쟤고 있을 거야 RUSH 간격 내가 시비 다 걸고 왔다 1등 할 수 있겠는데? 내 위치 다 알았어요 뭔 소리야? 뭔 소리야? 풀들이 나지 않았어? 풀소리 나지 않았어? 토개 한 번 있다 펜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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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